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 외대 통역 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또 서울 종로에서 주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공기 맑고 따뜻한 거제에 내려와서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지난 60년 동안 다닌 것 후회하지 않고 남은 연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여기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있는 CNN 뉴스 중에서 최신 뉴스 하나 선정해서 수업합니다. 1부에서는 제일 처음 나오는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8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분석합니다. 4부에서는 그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하고 또한 그 뉴스의 첫 화면을 올려 놓으니까 강의를 다 들으신다면은 꼭 오리지널 뉴스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해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 1부와 합쳐서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우시면은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외워야 될 단어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영어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 말만 따라라 그러면은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다 하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면은 절대로 고급 영어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독학하면서 여러가지 경험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상 영어 공부 시작한다면은 어떻게 할지 잘 모릅니다. 저는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독학하면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그런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독학하면서 제가 고생했던 부분이 많은 경우에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문법 설명을 누구나 차근차근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은 혼자 하셔도 고급 영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참 몇 분 안 되시죠. 그래서 혼자 해보시다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같이 공부하시면은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강철같은 의지를 지닌 분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면은 더 빨리 확실하게 고급 실력에 도달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뉴스를 알아들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번째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해 낼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은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번째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쉽게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영작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럼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럼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듣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려면은 세월이 오래 걸리고 힘들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그런 게으른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빨리 그 생각을 버리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은 시간과 돈을 많이 낭비한 후에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시고 영어는 포기하세요. 세상의 비극은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뭔가 이룩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데서 많이 비롯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로 가겠습니다. 오늘 1월 30일 CNN 뉴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단어 암기하셨으면 오늘 뉴스 첫 부분 들어봅시다. 오늘, President Biden is weighing options for how to respond to this weekend's deadly drone attack on a small U.S. outpost in Jordan. The White House blames Iranian-backed militant groups. The regime in Tehran denies any involvement. President Biden is bowing to retaliate, but to do so in a way that avoids an even wider regional conflict. We'll respond and we'll respond in a very consequential way, but we don't sink a war with Iran. We're not looking for a wider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n fact, every action the president has taken has been designed to de-escalate, to try to bring the tensions down. And obviously this attack, very, very serious, certainly escalatory on the behalf of these militia groups, we have to take that seriously, and we will. 앞부분은 여자 앵커우먼이 참 발음 정확하게 깔끔하게 발음해 줬고, 중간에 남자는 미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대본을 써놓고 이러는 게 아니고 생각난 대로 말한 것 같은데, 중간에 많이 더듬고 발음도 숭악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천천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Today, President Biden is weighing options for how to respond to this weekend's deadly drone attack on a small U.S. outpost in Jordan. The White House blames Iranian-backed militant groups. The regime in Tehran denies any involvement. President Biden is vowing to retaliate, but to do so in a way that avoids an even wider regional conflict. He will respond, and we will respond, you know, in a very consequential way, but we don't seek a war with Iran. We are not looking for a wider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n fact, every action the President has taken has been designed to de-escalate, to try to bring the tensions down. And obviously, this attack very, very serious, certainly escalatory, on the behalf of these militia groups. We have to take that seriously, and we will.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걸 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너 없는 사이에 이런 뉴스 들었다라고 말하듯이 우리말로도 한 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 번 해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보면 대충 짐작하는 게 있죠. 그 짐작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엉성해도 괜찮고 거짓말 섞여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한 번 시도해 주세요. 자, 시작. 자,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따라 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오늘, President Biden is weighing options for how to respond to this weekend's deadly drone attack on a small U.S. outpost in Jordan the White House blames Iranian-backed militant groups the regime in Tehran denies any involvement President Biden is vowing to retaliate but to do so in a way that avoids an even wider regional conflict he will respond and we will respond you know in a very consequential way but we don't seek a war with Iran we are not looking for a wider conflict a wider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n the Middle East in fact every action the President has taken has been designed to de-escalate to try to bring the tensions down and obviously this attack this attack very very serious is certainly escalatory on the behalf of these militia groups we have to take that seriously and we will in the Middle East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한글甘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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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충분한 시간 들여서 정성스럽게 번역하고 대조해 보세요. 이런 시간 아까워서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에 관한 소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빨리 영어 포기하시고 다른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로 찾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제 4단계 장문영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적어서 영작하셔도 좋고 말로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시작. 시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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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분들은 기억납니다. 말하기 시작 이제는 여기 있는 단어들 보면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끝까지 말하기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단어 암기 해주세요. 시작 단어 암기 하셨으면 그 다음 부분 한번 들어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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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obviously something that the administration had been dreading, given that there had been over 150 Iran-backed attacks on U.S. and coalition forces in Iraq and Syria since October, with the goal, U.S. officials say, of killing American service members. We are learning that three U.S. Army soldiers were killed in this drone attack. More than 30 were wounded, including eight who had to be medically evacuated because their injuries were so serious. Now, we are learning a little bit more this morning about just how this occurred, how this drone managed to make its way into this base and hit near the living quarters of this facility. We are told that an American drone, which was returning from a mission, was approaching the base at around the same time that the enemy drone was approaching. The enemy drone was approaching.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 드릴게요. CNN's Natasha Bertrand starts us off from the Pentagon. Natasha, what are you hearing? Dana, this is obviously something that the administration had been dreading, given there had been over 150 Iran-backed attacks on U.S. and coalition forces in Iraq and Syria since October, with the goal, U.S. officials say, of killing American service members, and we are learning that three U.S. Army soldiers did were killed in this drone attack. More than 30 were wounded, including eight, who had to be medically evacuated because their injuries were so serious. Now we are learning a little bit more this morning about just how this occurred, how this drone managed to make its way into this base and hit near the living quarters of this facility. We are told that an American drone, which was returning from a mission, was approaching the base at around the same time that the enemy drone was approaching. 화면 정지시켜놓고 본인이 알아들은 거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위주로 공부합니다. 화면 정지시켜놓고 번역 시작 이건 잠시 후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번역 자 한 문장 분석합니다. 이거 짧은 번역 해주시고 유스 오피셜즈는 세인은 삽입절입니다. 삽입절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저 책 가지고 공부해 주시고 짧은 영작 자 영작 영작 자 이제 전체 번역 해주시고 반대로 전체 영작 해주시고 반대로 전체 영작 해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암기 해주시고요. 자 단어 암기 하셨으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뉴스입니다. 요거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놓고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같이 훌륭하신 분은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 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인내하시고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나중에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근사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 매우 허약했고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장례가 참 안담해 보였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꼭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심각한 의문,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세라는 것이 존재하나?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이런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1순위로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